네, 필기를 합격하신 여러분들은 실기를 어떻게 준비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준비 요령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실기 시험은 뭐니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에 대한 문제가 24문제에서 26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 문제 출제되는데 점수 분포를 좀 해보면 시공이란 파트가 있고요 시공에 대한 종류가 한 9가지 이상 분리가 되지만 어쨌든 시공이란 분리가 있고 공정, 물량 해가지고 점수가 나와요 물량은 한 문제로 출제되는데 18점이고요 공정은 품질하고 해서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공이 거의 한 22문제에서 2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그럼 시공을 좀 분리를 해보면 시공에는 토목 시공, 그 다음에 구조물 시공 분리를 좀 시켜요 그래서 구조물 시공에 대한 파트 쪽은 제가 이렇게만 하세요 라고 하는 것만 좀 따라가도 돼요 그 외에 대한 부분은 그건 좀 틀에 박혀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을 따라와 주시면 되고 공정은 공정관리하고 품질관리가 있으니까 공정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CP를 구하고 CP 구해서는 일수 구하고 일수 구한 거에서 금액 구하고 금액을 다시 줄여나가는 그런 것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공정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학교 내에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강사님한테 이렇게 장성욱 교수님한테 배우시기 바라는 거고요 물량 산출의 경우는 뭘 하는 거냐면 도면을 이해하는 거예요 도면을 보고 이 도면에서 콘크리트량은 얼마큼이고 거푸진량은 얼마큼이고 그 다음에 터파기량이 있는 분은 어떻게 되고 철근 양은 어떻게 뽑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공하고 물량은 제가 하고 공정은 이제 또 시공에서 콘크리트 장성욱 교수님이 하시고 공정의 경우는 장성욱 교수님이 다 하시니까 그런 파트를 좀 따라와 주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공 점수 분표를 좀 해보면 시공을 이제 65에서 70%로 보는 게 아니라 100%로 봤다 이거예요 시공을 100%로 봤을 때 암기 이론에 대한 문제가 한 55에서 60% 정도 되고 계산 문제가 한 40% 정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시공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토공 파트가 있고요 얘는 흙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만 갖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건설기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토공하고 건설기계를 왜 밑이라고 해놨냐면요 토공의 내용에다가 건설기계가 접목이 돼가지고 6점, 8점 이런 식으로 큰 점수가 나와버려요 그런 문제 틀리면 미치는 겁니다 제가 시험 볼 때도 한번 그런 문제가 틀려서 저도 불합격될 줄 알았거든요 아주 노심초사야 그냥 미치는 거야 아주 사소한 데서 실수하거든요 그 사소한 데에 실수한 거가 지금도 기억이 나니까 얼마나 제가 긴장했고 떨렸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기초, 외양지반, 개낭 이런 부분도 있고 콘크리트 단일 부분에서 좀 상당히 많은 내용이고요 교량, 터널, 배수구점을 있고 도로 및 포장, 그 다음에 옹벽 사면 흙막이 있고요 하첨대 및 항만대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 및 공정관리에 대해서는 공사관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공정관리에 대한 계획을 아셔야 되고 공정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 최적공기를 산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최적공기까지 산출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품질관리 개념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품질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걸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물량 산출 부분은 크게 4개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옹벽 구조물이라는 게 따로 있고요 옹벽 구조물, 그 다음에 춘소 챕터로 보시면 옹벽 구조물에 암거, 그 다음에 슬레브, 그 다음에 교대, 교각이 들어가는데 옹벽에도 종류가 상당히 많죠 원래 이론적으로 보면 중력식이냐 반중력식이냐 캔틀레버식이냐 이론적으로 따로 들어가는데 시험 문제로만 확인해 본다면 시험 문제는 다 대부분 캔틀레버식이거든요 그래서 캔틀레버식에 의해서 먼저 제일 쉬운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데 처음에 입문할 때 배워야 되는 구조물이 있어요 에령 옹벽이라는 거예요 에령 옹벽 배우시고 선반식 옹벽 배우시고 역티형 배우시고 부벽으로 분류하는데 부벽에서 앞부벽식 배우시고 뒷부벽식 배우시고 그러면 이해가 다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암거는 이련이 있고 이연이 있고 비선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건 대부분 이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련에 대한 걸 좀 많이 해주시고 슬래브는 DB24, DB18, DB16, DB13.5 이렇게 있습니다 종류가 근데 크게 보면 다 분리는 되지만 DB24 또는 DB13.5에서 나오는데 두 가지를 구분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물통 기초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 거고 교각도 잘, T형 교각 같은 것도 출제가 어려워요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어서 교대가 대부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중형 교대라든지 여러분들한테 교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도면을 이해하는 건지 설명을 다 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 한 문제라고 나온다 했는데 한 문제가 1, 2, 3, 4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1번에 토공량 산출하는 거, 거푸진량 산출하는 거, 콩크트량 산출하는 거 철귄량 산출하는 건데 콘크리트량 구하고 거푸진량 구하고 그 다음에 터파기 구하고 그 다음에 철귄량 구하는 거고 토공량은 다 구하는 건 아니고요 완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속적인 구조물이다라고 하는 거 연속적인 구조물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길이만큼만 구해 이렇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구조물에서 토공량을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어디냐? 옹벽하고 암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토공량까지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 학습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이론 문제는 아까 계산 문제, 이론 문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론 문제의 경우는 그냥 어떤 공법의 장점을 쭉 설명해 놓고 그거 어떤 공법이냐 물어보는 단답형 문제가 있고요 아니면 이론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놓고 그 이론의 장단점을 또 쓰게 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시공 방법 이런 분야도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배우라계 제가 자료가 다 여러분들 다운받게 해놨는데 숫자로만 된 답들도 있어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다 다운받아서 공부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답이 숫자인 것만 다 모아놓은 거 이런 식으로 분리해놨고요 단답형 문제가 2, 3문제 출제되고요 대부분 3가지 쓰시오, 4가지 쓰시오, 5가지 쓰시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3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 그럼 3가지를 딱 쓰는데 웃긴 게 뭐냐면 1번 뭐 해놓고 뭐뭐뭐 해놓고 콤마 또 뭐뭐뭐 해놓고 두 가지 써 놓고 2번 또 뭐뭐뭐 써 놓고 콤마 뭐뭐뭐 써 놓고 3번 교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뭐뭐뭐 써 있어 아 근데 나는 4번, 5번을 기억이 안 나 이건 되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콤마라는 뜻은 얘 끝났고 얘 끝났고 두 가지잖아요 무조건 콤마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이 하나 쓰시고 이거는 4번에 이거는 5번에 이렇게 쓰시면 5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간단하다라도 그 간단한 게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교재는 이렇게 콤마 콤마 돼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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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산문제 학습방법을 좀 설명드리면 일장 토공하고 건설기계가 각각 문제가 돼가지고 출제가 되는데 1장 문제 따로 나오고 2장 문제도 따로 나오는데 그 얘기가 묶였을 때 점수가 커져요 6점짜리, 7점짜리, 8점짜리 그런데 여기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4, 4, 5, 2 즉 반올림 부분이에요 반올림 무슨 대학생들한테 반올림을 얘기해 왜 이 반올림이 중요하냐면요 반올림 하는 게 있고 절상하는 게 있어요 절하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토공량 계산하거나 또 건설기계 계산할 때 특히 건설기계 계산할 때도 절상 절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절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무조건 절상하는 건 아닙니다 절상을 한다는 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과대 물량을 뽑는 거예요 절하는 건 과소 물량을 뽑는 거죠 반올림 하는 건 적정 물량을 뽑는 겁니다 적정 물량을 근데 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만약에 건설기계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불도저 대수 불도저 대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대수를 구해보니까 8.2대야 그럼 8.2대면 반올림이면 8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하시면 안 돼요 8.2대에서 따라서 9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0.2대야 그럼 0.2대하면 불도저 앞대가리 이렇게 던져놓고 지가 일하라면 합니까? 더 끔찍한 얘기 해볼까요? 사람 수 구하는 거예요 사람 수 사람 수를 구하는데 8.2명이야 명 와... 이제부터 끔찍해져 0.2명을 얻어갈 거야 이렇게 잘라서 던져놓으면 사람이 막 이래? 좀비야? 안 되지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 절상이야 절상 아홉 사람 아홉 사람 아홉 사람 인 뭐 이렇게 현실로 그런데 어떤 때는 절상하는데 어떤 때도 절상을 안 해 왜 그러냐? 중간 가정에서 사람 수를 구했어 이 사람 수가 구한 상태에서 뭐 그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가서 공사 일정에 대해서 비용이 나왔어 그럼 그 비용은 과대 물량을 뽑아야 돼? 적정 물량을 뽑아야 돼? 적정 물량을 뽑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렇죠 절상을 하면 안 돼 또 그런 걸 제가 다 구분시켜 드릴 거예요 다 잘 구해놓고 다 잘 구해놓고 그런 부분에서 실수해서 다 틀려버린다 그럼 미치는 거야 아깝고 막 공식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 공식도 제가 다 비례식으로 알려드려요 뭐로 외워요? 다 비례식인데 그러니까 그런 파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다 드리는 게 아 내가 이런 거죠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있으면 다 배울 수 있으면 좋은데 아 어떤 때는 어떤 책은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떤 때 어떤 책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다 어떻게 맞는 거야? 내가 모르잖아요 판단 기준이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암기하려고 들어 아유 그거 어떻게 암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다 이해가 되게 돼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암기가 아니고 아 맞다 그래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절하하는 게 있어요 절하 절하는 나한테 손해보겠다는 거잖아 대표적으로 뭐? 설계라는 말 들어가잖아요 설계라는 말 들어가면 다 절하 왜? 설계는 최악의 조건을 끌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절하야 절하 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공수 같은 거 천공수 만약에 예를 들어 5.90이야 5.90 아니 더 심하게 5.9990 했다고 쳐 몇 공 했어요 물어보면 어떻게 돼? 50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 절하야 그런 건 때에 따라서 어떻게 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잖아요 약속이 있어 약속 그 안에서도 근데 그걸 모를 땐 암기야 암기 아니면 뭐 이렇게 또 그냥 무조건 암기야 우리 뭐는 뭐냐 암기 안 되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배우라기에서는 그렇게 또 찍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준비해놨으니까 이렇게 고득점 큰 점수에 대해서는 놓치면 정말 큰일 나요 합격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량 산출 틀리잖아요 큰일 나요 18점을 어디서 맞을 거야 시공에서 18점이면 적게는 5문제 정도 된단 말이에요 3점 4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틀려서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파트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되고 4장 뭐 토질 역학 치료 채취 원위치 시험에서 N값 등의 이런 것들이 되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 거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기초 계산분이 많거든요 야층 기초 깊은 기초 테르자기 그다음에 극한 강도 그다음에 허용력 강도 허용 강도 안전율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필기 때 했던 부분들을 이제 주관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다시 또 끌고 와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고 7장 콘크리트 배합 설계 점수 커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 마르는 콘크리트 늦게 마르는 콘크리트 두 종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장점은 얘 단점이 되고 얘 단점은 얘 장점이 돼 이렇게 같이 연관되게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훨씬 쉬워요 빨리 마른다 빨리 굳는다 그러니까 보통 콘크리트 기준으로 우리가 말하는 일반 콘크리트 기준으로 빨리 마른다 초속격 늦게 마른다 뭐 뭐 그런 콘크리트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아 얘보단 얘가 좋은 빨라 그럼 얘는 빨리 마르니까 어떻게 돼 겨울에는 안 좋잖아요 여름에는 좋고 온도가 떨어질 때 올라갈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공부하실 때 좀 오래가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8파에서 8파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좀 출제가 되는데 그 계산 문제가 제가 이제 증명도 해드리거든요 공식이 이렇게 나온 거야라고 하는데 뭐 황당해 막 그냥 좀 공학적이진 않아 경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V가 H도 돼 V가 H 말이 돼 최적이 H가 된다니까 1미터 1미터로 봐 막 이런 식으로 막 일 막 때려버려 그래서 나온 공식으로 막 끌고 들어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해는 다 시켜드려요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다 이해 시켜주면서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준비하시면서 같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기에 대한 건 이제 이론 완성에 대한 이 부분이 가장 오래 걸려요 공정도 이해하셔야 되고 물량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도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런 한 5주 6주 있는 시간 동안 실기를 준비하시는데 만약에 술을 한 잔 했다 아 나 오늘 술 먹었어 전날 술 먹었어 그래서 오늘 머리가 너무 개운하지 않아 그럼 공부를 쉬어야지 하면 안 되고 공부를 하시는데 물량을 하는 거예요 물량 물량은 막 머리가 빡빡빡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물량은 그냥 경험에 의해서 최적 구하고 면접 구하고 개수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해봤냐 안 해봤냐의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물량을 공부하시고 어쨌든 이론 과정에 대한 것을 많이 투입하시면서 한 일주일 남겨놓은 것부터는 시험주의가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아 출제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론 과정에 할 때도 거의 다 기출문제에서 흙으로 들어온 걸 풀어드리니까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락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돼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실기시험은 이제 시간과 싸움이다 필기는 그래도 뭐 두세 달 되고 하는데 실기는 합격하고 바로 하잖아요 합격하고 한 4주 5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격하기 전에 알아 내가 왜냐하면 시험을 내가 보고 시험시 주잖아요 갖고 와서 답 체크해보면 나오잖아요 아 그럼 내가 한 62, 3점 이상 됐다 그럼 바로 실기 들어가는 거야 내가 떨어진 것 같아 그러면 뭐 바로 들어가긴 좀 그렇지만 내가 60점 2, 3점 됐어 그러면 거의 뭐 합격선이에요 합격선이니까 바로 준비를 하는데 1주차 먼저 내가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 그러면 공정하고 물량 점수 큰 놈들이잖아요 두 개 합쳐서 30점 되니까 어 얘네가 뭐야 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해보는 왜냐하면 이제 합격 발표 기간이 여기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이론 막 공부한다고 그게 왜요 지간이요? 안 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발표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발표하기 전까지 아 물량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공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준비를 쭉 하시면서 1주차 발표가 딱 끝났어 금요일날 어 그러면 이제 된 거야 내가 이제 됐어 됐으면 그때부터 이제 물량 공정 토공해가지고 막 계속 물량 공정을 조금씩 놀 놓지 말고 조금씩 공부하시면서 시공이 워낙 많으니까 거의 한 70% 이상을 시공에다 포진시키되 하루는 공정 하루는 물량 하루는 공정 하루는 물량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한 시간 정도씩은 시공 공부가 뭐 3시간 정도 한다면 1시간 정도는 물량이나 공정을 꼭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계, 토질, 기초, 공격, 별파 순서대로 쭉 해놨지만 어쨌든 이 시공 파트에서 공정 물량, 공정 물량, 공정 물량은 같이 계속 들어가는 거고요 마지막에서 물량 공정에 대한 건 내가 맨날 풀었을 때 실수하던 부분이 분명히 자꾸 나와요 그런데 형광펜으로 칠해놨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자꾸 훑어보면서 아 여기서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연습은 실전처럼 하는데 실전 가서는 또 연습처럼 하다 보면 틀리서는 또 틀려요 미쳐버리는 겁니다 울고 싶다니까 18점 날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울고 싶어요 그런 부분 조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계약을 쭉 세웠잖아요 그럼 하루하루 계속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복습을 그러니까 이 주관식 과정에서는 복습을 안 하면 큰일 나요 내가 강좌 들었어? 그럼 강좌 들었으니까 다 알 것 같아 라고 생각하거든요 알 것 같아 하고 쓸 수 있는 거하고는 틀려요 왜 제가 그런 말하냐 내가 알고 있어요 아 이게 벤치컷이야 답이 벤치컷인데 이 벤치컷을 시험장 갔어 나 알고 있었거든 분명히 근데 미쳐버려 벤치컷이 이 막 막 명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암을 뭐 층따기 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다 기억나 그리고 책 몇 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무슨 그림 옆에 그 내용이 있는 것도 기억이 나 근데 명사가 생각 안 나 미쳐버린다니까요 그럼 못 써 못 써 울고 싶다니까요 실기가 그래요 2차 과목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써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써봐야 돼요 자꾸 쓰면서 이걸 내가 맞다 이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해야 돼 그리고 여기 실기 강좌에서 보면 계산공식 요약집 숫자 이런 거 쭉 해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치거나 옛날 뭐 제가 이제 토목기사에 대한 거 저도 이제 오래 강의를 해왔고 그러면서 뭐 학원에서도 제 학원도 해봤고 다른 학원에서도 근무도 했고 했는데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게 뭐냐면 제가 준비한 거죠 제가 준비한 토목기사 실기를 쭉 정리한 거야 정리해서 이게 이렇게 어떻게 되냐 하나 둘 셋 넷 개가 이렇게 다 쭉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챕터별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건설기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한글로 친 거지 한글로 쳐서 이거 봐요 하도 오래돼서 막 이렇게 종이가 너덜너덜 해요 그리고 이게 하얀색 종이인데 하도 오래되니까 이제 누런색 됐잖아요 네 되게 오래된 거라는 게 느낌이 가죠 얘가 토목기사 말 따먹기라고 하는 거를 얘예요 얘 토목기사 말 따먹기라는 그 원본이 이거였어요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올린 거냐면 이제 저는 이제 내가 만든 정리한 게 있으니까 이게 되게 잘 돼있다라고 난 생각했거든요 챕터별로 다 쫙 해놓고 그리고 이건 이론이야 이론 이론만 정리해 놓은 게 한 지금 스물 몇 장이야 이게 이론만 다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이론만 다 정리해 놓은 거고 문제만 또 다 묶어놓은 게 따로 있어 문제가 두 번 세 번 출제된 것들은 또 그거대로 또 막 다 이렇게 뭉쳐놨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99년인가 99년인가 2000년대인가 69년인가 아마 그때 인터넷에 올려요 내가 이걸 한글 파일로 그러니까 그림 파일로 올렸어야 되는데 한글 파일로 올린 거죠 한글 파일로 올리고 대신 이제 박용복입니다 박용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복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런 식으로 막 올려놨었는데 올리고 좀 말았죠 그리고선 이제 끝나겠다 생각했는데 옛날에는 그 다음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카페 같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토목기사 카페들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 카페들이 있는데 어느 날 그런 카페 가서 검색해 보니까 핸드폰비로 해서 2000원만 결제하면 어 토목기사 말 따먹기를 준대 오 이런 되게 좋은 게 어딨어 그래 가지고 이제 들어가 봤죠 그래서 결제하고 딱 보니까 내 거야 다른 데 들어가니까 막 거기서 막 내 걸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카페 직위한테 전화해서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 이거 다 내 건데 왜 네가 그렇게 파냐 했더니 아 그런 거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좀 너무 좋은 자료길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일리가 있어 그래서 그냥 그래라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써 있고 그거가 이제 막 많이 변형이 됐죠 뭐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든 것들이 막 돌아다녀요 저도 많이 만들어 볼 거 아니야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걸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다운받아서 하고 있는 거 보면 뭐 고맙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렇지 꾸준히 하잖아요 내 거가 막 전 우리나라에서 돌고 있다니까 인터넷에서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게 말 따먹기 원본이에요 말 따먹기 원본 네 개로 이렇게 쭉 다 정리를 해 놓은 거가 그림만 거기다가 안착을 못 했지 그때는 막 캡처 프로그램도 없고 하니까 그림을 못 넣고 다 말로 이렇게 쓴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쭉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더 해주고 싶고 시간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뭐 다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계산 공식 요약집 숫자가 뭐 답인 내용 모아 놓고 여러분들 다 드릴게요 짜투리 시간 뭐 활용하세요 그런 것도 다 중요하고요 솔직히 중요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 공식 그대로 다 쓰셔야 되고 쓰신 거를 다 그대로 대입하셔야 되고 다 대입해서 답이 나왔으면 단이 잘 쓰셔야 돼요 다 잘 풀었는데 단이 없어? 빵쩍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 다 잘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체크를 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라 이런 건 뭘 조심해라 이런 계산할 때는 특히 이런 데서 조심해라 잔소리 같지만요 그냥 내가 공부하듯이 그냥 준비하면 되지 감점되면 다행인데 날라가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락을 잘 오셔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잔소리가 된 것 같은데 합격 전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제가 막 강조를 한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필기 합격하신 거 축하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우락에서 이렇게 인연이 돼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